무료 이동치과가 마포구에 찾아옵니다. 푸르메제단은 거동이 어려운 장애인과 같이 도움이 필요한 환자들을 직접 찾아가 진료하는 서비스를 실시했는데요. 이동치과 관련 자세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지난 26일 월요일 넥슨 어린이 재활병원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무료 치과 진료를 시행했습니다. 치과 치료가 필요한 분들을 직접 찾아가 무료로 진료하고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버스와 치료 장비를 갖추고 치과의사, 치위생사, 학생 자원봉사자, 사회복지사 등 이동치과 전담 사업팀을 구성해 체계적인 진료를 시행했습니다. 오늘 검진 대상은 이동이 어려우신 장애인분들이나 아니면 시설 쪽에서 같이 생활하시는 분들 그리고 집 안에서 밖으로 외출하기 힘든 어려운 분들 대상으로 지동 검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무료 이동치과 진료에서는 기본적인 치과 치료 이외에도 치아 상식 및 관리 방법 등에 대한 특강을 진행하는 시간 또한 가졌습니다. 찾아가는 진료를 통해 의료 사각지대 장애인들에게 치과 치료 기회가 더 확대되길 기대합니다. 마포투데이 홍유정입니다.